따박따박 수익라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제가 이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타점까지 이미 이날 7월 26일날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타점 안내 이후에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가가 또 어디까지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들 이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날 미국 증시 한 번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어땠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로 급락을 하는 아주 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에 대한 부진이 예상이 되면서 아니죠.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부진 결과를 보고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3%, 4%까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장 초반에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보여줬다. 2% 상승을 보여줬다. 제가 딱 타점 잡아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요. 이제 실적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6.4조 원으로 보여줬다. 지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 사업 드디어 감 잡았다. 하반기에는 매출이 3.5배나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하반기 최대, 반도체 시장 최대 격전지가 될 5세대 HBM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양산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는 2에서 4개월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5세대 HBM이 납품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요. 이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고객사와 협의된 HBM 계약 물량은 지난해의 4배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양산을 시작해 5세대 HBM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5조에서 10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지금 한 20조 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HBM 매출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3.5배나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3.5배 순식간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HBM3 이 12단 제품은 대량 양산 준비를 이미 마쳤다. 이미 마쳤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퀄 테스트 이미 사실상 통과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서버용 SSD 매출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나 넘어설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HBM도 잘 되고 뭐 DRAM, SSD 모두가 잘 되고 있죠. DRAM 그리고 메모리 파트가 잘 되고 있는 동시에 지금 이제 TSMC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2나노 관련 파운드리 얘기들이 또 계속해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 TSMC를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결국 뭐였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냥 반도체가 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제 반도체 이상으로 이 AI, 인공지능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떨어진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수급의 소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의 소화 과정이다 하더라도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애도 타점 안내 잡아드렸고 바로 지난 7월 26일 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매수 타점 안내까지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 결국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타점 잡아드린 동시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보유하시면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잡아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 안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까지 타점 안내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안에 삼성전자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 변동성 흐름에서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7월 26일 날 매수 타점 안내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받아보시고 당연히 잘 대응을 하셨을 거고요. 또 이제 타점 안내 나가는 동시에 또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가격, 목표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이제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는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면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타점대로 잘 대응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앞으로도 1년, 2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삼성전자의 매수매더 타점 안내 실시간 대응 전략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결국 바로 얼마 전까지 시장에는 공포감이 완전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 26일 정확한 타점 안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대응을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매우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인데 3%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특히 지금 매수라고 있는 매수 주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외국인 기관계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누적으로 어때요?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계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이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누적 순매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기반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아져 있는 지점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는 이제 저한테 안내 받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그 기회를 이제 거머쥐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